어 이리와. 야, 얼마일수록 안되지? 이리와. 차돌아가 한번 들어가보자. 다리 많이 안줬네 이제. 쟤 다리가 뼈가 다 퍼져버렸잖아. 아파. 이리와. 가자. 다리를 들잖아. 아파가지고. 이 심벌을. 아니, 괜찮다. 이렇게 저쪽으로는 많이 춥을다니라. 빠진다니까. 여기 있어. 일단은. 뭐. 심벌을 밖으로 꺼내야지. 이리와. 자, 잠시 산책하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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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와. 상지에 도착한 제왕입니다. 이리와. 세왕아. 다이소로! 쫀들아 야 막수 시끄러워. 아이고 강아지 막혔네 막수 왜그래 아이고 순돌이 정신 봐봐 제왕이 순돌이한테 가면 안 돼 위험해 지영 이루와. 지영 이루와. 이루와 이루와. 긴장했어. 이루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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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했어. 여기도 무시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박수 왜그래 야 강아지로 막수와 맥슨 맥슨 시니 시니 새끼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피했어 시끄러워 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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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어휴 목숨소리 무시 무시하던데 긴장하니까 꼬리를 딱 올렸네 긴장하지만 괜찮아 보통 낮은 경우는 난리가 난리인데 긴장하니까 친구가 둥이랑 매고 싶다고 해서 제왕이를 지금 승주견사로 친구 차로 시로 갔습니다 제왕이 니 애비 쟤있다 애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왕이 니 애비있다 애비가 까미 강아지 강아지 아이고 이쁘라 제왕이가 이쁘네 야 제왕이 그거 하지마 오줌 자꾸 누지마 제왕이 제왕 이리와 제왕 인사하나 인사하나 시고 마이 추진데 어 바닥이 비오고 춥고 얼었다 녹았다 가지고 마이 추져 마이 추지라고 어 장아 니 저거 들어가라 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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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장아 들어가 조금 니 장아 신으면 안 되나 아니 난 이거 신으면 안 되는데 이쪽에 줘봐라 장아 한번 아침에는 얼어가지고 괜찮더리마 딱시더라도 이거 신으라 니씨가 니는 발이 쪄하잖아 억지로라도 넣어봐라 이제 가보자 손에서 그냥 다 넣어주면 안 돼 아이고 배에 가죽만 입혀놨다니 배에 가죽만 입혀놨다니 이리와 저와 니가 딱 좋아하는 게 하지마 야 새끼 저거 아유 딱 좋네 신고인아 이리와 가면 괜찮다 예 딱 보고 있는 눈매가 시야 여기 있다가 밖에는 개굴이 있잖아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 중이 땡겨 이리와 앉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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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와 개왕 이리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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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직은 낯설여서 이리와 야 이리로 즐거워 이리와 카라 손님 citing 양 양 양 쭈 날 쭈 이거 힘들었어 줄이 막 그냥 닫아야 되는데 이리 와 순해 제가 진짜 순해 며칠만 이리 해놔야겠다 진짜로 해놨을래 지금 긴장해서 꼬리가 더 많이 말리는데 꼬리 통피 역술 벚가 이쁘다니까 이게 중목인데 중목은 모지에서 진짜 좋거든 역시 미기 야 까미 니 아들 왔어 아 니 아들이가 그래 까미 니 아들 왔어 니 아들 몸이 무거워서 몰 올라갔더니 욕룡대로 내 지금 살이 많이 뺏겠다 더 빼야돼 인간아 이거 이거 엄청 무거워 몸이 이런 애들은 교리 뭐해 저것도 돼지도 지런 돼지가 어딨노 저거는 이제 좀 큰 가정이고 큰 가정 같은 소리라고 하잖니 야 신군 이리 와봐 야 요즘 니가 할애비 얼굴 좀 나오네 제일 무서운 놈이 니가 할애비 얼굴 나오네 이게 좋다 딱 요게 맞다 요게 몸이 요래야 진짜 몸이 딱 좋다 요정도 전에 살 많이 뺏는데 무겁다 무겁다 무겁어서 몇 번만 신으면 뭐 올라가 힘들어서 올라가긴 올라가 계속 시라 저것이 저거 할애비 닮았다고 발기 더럽게 산다 이리 와 그만해 신군 그만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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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m 잠자나 당전에 설치가 있을게 자르더라고 이 새끼 아 may wat 제일 무서운 놈 그냥 뭐 죽일때까지 저거 할랩이다 아이고 장고의 얼굴이 이제 좀 많이 보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철망 뜨고 뜯죠 아 또 씻다 끼만 또 입술이 막 블러셔 철망 뜨니깐 색소가 빠져서 하겠네 야 신군 아 이거 며칠사이 확 겪었네 지난번 한달 내됬나 그 전에 이맘 안 컸는대 이리와 엄청 커졌네 사이즈가 아침저녁으로 가면 이럴 테지만 비계떡아 이제 조금 이따가 정리해야지 7개월 7개월짜리 죽인다 사이즈 이리와 잿빛이 속에 탁 들어가라 고개 사와나 딩글딩글하면서 밖에 나가면 같이 한번 타면 뒤져 우리랑 같이 싸우려고 하던데 그렇게 좋아하네 극하다가 신군이랑 틀린데 신군 저거 저거 반 벗고 이거 먹어 반 벗고 국하? 국하하고 무담이지? 응 무담이 새끼야 국하 무담이 참 좋다 발통도 참 앞발이 저리된다니까 숫게들이 모든 발이 기질은 다 먹어 반 벗고 숫노 숫노 아 무담이? 네 무담이야 무담이 진짜 좋은게 반 벗고 네 재환아 여기서 좀 살 좀 붙어가지고 먹는건 잘 먹어 오늘 지금 닭고기 엄청 무겼던데 알았지? 이거 좀 있어 야는 얼굴하고 이러는 색소는 진짜 좋은게야 이거 모신도 좋고 다리 저거 심해 이걸리가 사냥 요래가지고 물리가 저러고 있다니 내 다리 저러대도 어우 좋아가지고 눈하고 요런거 보면 완전 너대라 얼굴 두상은 이게 이리와 진짜 시원하다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 만나도 으르릉걸리는 법이 없다 이 개다 쟤는 이게 전에 내 개 잊어버린게 있잖아 어 이리와 이리와 꼬리 뒤도 좋고 탈틀도 좋고 탈틀도 좋고 탈틀도 좋고 탈틀도 좋고 다 좋아 최장과 최고도 다 좋고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자꾸 손꼬리 장대 어쩌고 하트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말린 꼬리 정도는 해도 진도에서는 엄청 좋아하거든 꼬리가 더 이쁘게 말리면 응 그리고 말리면서도 꼬리틀 길잖아 이리 서가지고 이리 말린게 있잖아 그걸 제일 싫어 나 아 낯은게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어 얘도 저한테 윽하면 덤벼요 그런데 웃기는게 눈을 피해야 왕금이한테는 이리 이래가지고 아까 순두리한테도 피하잖아 안 돼 아 개를 대봐 나라 그러니까 야가 풀어놔도 왕금이 지 사전거리에는 절대 안 가는거야 왕금이 목줄 되어있으면은 쟤네 한번 목줄 왕금이 풀려가지고 이거 개통만 십창나가지고 개통 안에서 채백기가 나오지도 못하고 왕금이 밖에서 이래서 먹고 앉아가지고 아침에 가니까 죽다 살았다니까 이거 강한 개는 아닌데 아이가 오면은 야한테도 갖다 길이대 순두리한테도 길이대 했어 근데 침구이 딱 가니까 응 알아 걔들 싹 그래 옛날에 사람들이 내가 장구이 가지고 강한 개 강할 때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무섭게 많거든 장구이가 고가 한 저 정도 저보다 좀 잡아 침구이 보다 장구이 고가 빵이 좀 더 넓어서 그렇지 한 52 오를빠랑 돼 뭐가 시질해서 보면 장구이 진짜 무시무시했다 이거 도사 그 저 뭐야 그 저 뭐야 50킬로짜리 주기 물고 주장차 보는데 숨도 못이게 해가지고 난 누구 싸우는데 뭐 비저벨까 비겁했어 진짜 근데 야하나 산책밖에 진짜 좋고 포로우스로 가랴 사진들이 안됐구나 그 입을 붙어가 지가 다리 불편한 것도 있지만 불편하기 전부터 내가 산책을 저 외관공장 데리고 다니면 야하고 동해하고 둘도 여기가자 그냥 걸어가 줄 없이 도로를 그니까 왕금이 이리 풀어놓고 이쪽이 이리 풀어놓고 바라나가지고 왕금이랑 가만히있어 이 새끼네 민실하다가 왕금이 씹오면 시익 가쁘고 그냥 풀어놓고 제발 할 때 겹쳐도 안가 근데 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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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삭아 그래서 이게 몸도 얇잖아 첨삭이 옆을 넘어져 성진만 남아야지 힘이 없어 혼란 크로 샤오 산아 작년 저의 오전 물건은 신선 물건은 물건은 물건이 사야 주의 인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